좋은 아침 여기는 하강리 경로..마을회관이 있네요 경로다 어우 자리 좋은데 잡았네요 지도에서만 봤는데 48평인데 국가땅이 좀 물고 있어서 꽃을 꽃도 심을 자리가 한 100평 정도 나오네요 꽃마실 사모님 집이랍니다 12평 농막에 온실을 붙여서 차도 팔고 2층은 5평으로 해서 혼자 사서 살면서 살면서 여긴 온실 지을 자리인가 보네요 여기는 차도 팔고 사모님이 옛날 팥빙설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꽃도 잘 가꾸시고 엄청 감각적이신 분이에요 와 예쁘다 또 다 되면 또 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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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